Good morning, good morning to you 제가 오늘 뵈 볼 표현 Give somebody, give 누구누구 a bad name인데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그 브렉시트 탈퇴를 지지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탈퇴를 반대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망신을 당했는데 오늘 표현은 망신당하다 Give somebody, give 누구누구 a bad name인데 이름을 잘못 장면해 주다가 아니라 이게 누구누구를 망신주다란 말이거든요 우리 박재홍 앵커는 같은 세대니까 저와 그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그 노래 아시죠? 예, 안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망신을 준 거니까 He gave himself a bad name 스스로에게 오명을 줬다 자, 해리 씨, 보리스 존슨 영국 장관 이메일이 공개돼서 지금 난감하죠? He gave himself a bad name He gave himself a bad name 우리 수학 선생님 있잖아 어제 쉬운 문제까지 틀렸어 He gave himself a bad name Good morning Good morning